안녕하십니까 매우 반가우면서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국민 평균 수명을 막 넘기고 덤으로 살기 시작했고 평생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지식인으로서 살겠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자리에서 기조 발전을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얘기해 줍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민주화 모두 성공한 나라라고 차타가 인정하는 가운데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나라였습니다 세계 공산권이 무너진 직후에는 우리가 북한을 흡수통일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재인 정권 시발 2년 후 지금 우리는 나라의 존망을 걱정하는 탄식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가련한 처지가 됐습니다 인정국가 일본에서는 한국선 아민이 나오면 받아져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서방의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을 경고한 지 한참 되고 문재인 정권이 독주하는 속도를 볼 때 내년이면 자유민주공학으로서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지워진다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해외 동포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토대와 위상이 전방위적으로 얼마나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에도 우리 국민입니다 이 나라 주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정치적 승리감에 도추되어 있는 촛불혁명 세력과 국민의 혈세를 마구 퍼주고 그들의 우민정책 선신공세로 판단력이 마비된 일부 국민 그리고 미국이 설마 한국을 버릴 수 있겠나라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사대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는 이기적 기득권 세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피해를 제일 먼저 입게 된 중소기업인들을 시작으로 이 나라 건설의 진정한 일꾼들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느끼고 반발하기 시작했지만 종합적 해명이나 대안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강력하게 대변해 줄 언론 매체나 정치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공 매체들은 촛불혁명 훨씬 이전부터 이미 반체제 세력에게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탄핵 사태 자체가 그들의 선전과 선동으로 본격화된 일이었기 때문에 현 정권에 불리하게 보이는 뉴스나 논평은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나 해설로부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차단되어 있는 일반 서민들은 밖에서는 이미 다 아는 사실조차 모르고 유튜브를 통해 전달되는 비판적 목소리에 접할 기회가 있어 깨어있는 국민들로부터는 상당한 시각 차이를 보입니다 남북관계에 관한 시각 차는 더욱 큽니다 김정은의 수석대변이로까지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치쇼가 국제사회에서는 지난 9월의 평양회담 이후 그 효력을 크게 상실했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홀대와 조롱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우리 국민은 붕괴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평화통일을 맹렬한 기세로 밀어붙인 결과 우리 운명은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이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는 중국 시진평 주석의 손익 계산에 따라 좌제우지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계는 열강의 각축 결과에 따라 우리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한말 상황으로 되돌려진 것인데 우리 국민들은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느껴도 공공연하게 표출하며 대책을 논의할 길이 없습니다 자유언론이 사라지고 정치권도 마비되었으며 국가조직 전체가 촛불혁명이라는 구실 아래 검찰 경찰 사법부 노동계 할 것 없이 모두 청와대를 장악한 특정 세력의 정치 독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몽롱한 사람은 변을 담하게 마련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즉시 우리 국민의 의식이 살아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가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심각한가를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몰락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경고가 나오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 국민 누구나가 쉽게 알아듣는 말로 솔직하게 우리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북핵 문제 남남 갈등 문제를 떠나서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심각합니다 급속한 고령화 제한된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국제경쟁 인간 심리까지 조정하고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혁명의 도전 급속한 경제발전이 나아 놓은 사회 불평등과 갈등 등 최고 두뇌들이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고민해도 처리하기 힘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사이 우리는 위기 해소를 위해 힘을 모으는 대신에 망국적 분열과 갈등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반공적 자유민주공화국으로 태어났고 발전해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존재의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통일지상주의 세력이 촛불혁명의 이름으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촛불혁명의 요체는 반자유민주주의 반시장경제 반미 친중반일 그리고 친북 계급투쟁 이런 노선의 투쟁으로 반공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현실에서뿐 아니라 역사기록과 기억에서까지도 지우고 경제발전의 성과만을 차지하겠다는 발성입니다 중앙권력은 이미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 장악했고 지난 1년 반 사이에 그들이 추진한 것은 모든 요직을 촛불혁명 세력이 독점해서 실질적인 일당 독재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일한 현재 집권여당보다도 더 단단하게 결속된 이석기류의 레닌주의식 아방가르드 혁명 핵심 세력을 말합니다 곧 자기들 소수정예가 혁명적 독재를 통해 모든 사회학을 척결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독선과 오만에 빠진 사람들의 결속체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대 세력을 척결하며 정의를 갈구하는 순진한 서민들을 평화, 정의, 민족자주, 민주주의 등 달콤한 구호와 앞뒤를 생각하지 않는 지원금 남발로 현혹하여 권력기반을 만드는 부도덕한 교조주의자들의 집단입니다 촛불혁명의 이념적 토대나 정략적 수법은 북한이 말하는 남조선혁명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가가 모든 개인에게 부정을 금하는 것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금이나 담배처럼 부정을 독점하기 위해서다라고 정신분석에 대해 프로이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평화통일이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혈명이지만 두 나라 국민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관계, 개인관계보다 훨씬 더 자주 바뀌는 것이 국제관계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원치 않는 국민이 누가 있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은 정부가 언제 있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의 대북 환경 노선으로 북한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고 핵전쟁의 망령이 되살아나려야 할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북한 중재자로 나선 것은 어찌 보면 용기 있는 가상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세계 최강의 패권 국가이고 우리와 유리한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뿐 아니라 민족 전체의 안전과 번영을 절체절명의 과제로 여겨야 할 대통령으로서 그가 해야 했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적과 통일하겠다는 야심과 핵을 포기하고 그 대신 막대한 경제 지원을 미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로부터 받아내므로서 미국과 평화관계를 맺고 정상국가로 조속히 발도툼해서 진정한 민족 공조와 평화통일의 길이 열리도록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을 함께 설득하고 돕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것만이 남북한 겨레가 함께 살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 자주평화통일을 할 수 있는 길이고 중국, 러시아, 일본 어느 쪽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모두가 득을 보며 승자가 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우리 미국 온 세계가 바라는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이나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김정은의 말만 믿고 미국이 먼저 평화를 선언하고 북한 체제를 보장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스스로 방어체제까지 무력화함으로써 북한을 평화통일의 길로 유도할 수 있었다는 상식 밖의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지와 순진해서 나온 도박이었는지 의도된 반역이었는지는 국민이 그리고 역사가 판단할 일입니다 그는 평화통일이라는 말만 강조했지 어떤 기본 가치와 정치체제를 지향하며 어떤 현실적 대가가 따르는 통일인지는 말이 없습니다 북한의 현실적인 정치, 경제, 인권상황 등에 관한 언급을 하는 것을 테러로 막으려는 집단들의 열광적 환영을 받고 있고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왔던 전지 외교관과 예비역창성들의 집단 항의는 무시해버립니다 결국 핵까지 갖춘 북한의 압박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평화통일이라는 명분으로 총한방 쏘지 못하고 툭하게 만들려는 공작이라는 의혹이 생기고 대한민국은 자살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세미나의 목적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절대절체절명의 의지에 대해 국민의식을 일깨움으로써 더 늦게 전에 자구책을 강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제 의견에는 세미나의 주제에 사회주의로 가는가는 지나치게 모호한 설정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사회주의 자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혁명적 파괴와 친독 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특권층에 의한 일당 독재 곧 자유미 언론이나 법치가 허울 뿐인 전체주의 체제의 수립이 걱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상기 해야 됩니다 자유는 결코 공것이 아니면 민주주의 체제는 절대로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문재인 좌파 세력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그들에게 돌린다고 해서 이 위기가 극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파괴세력에게 권력 을 맡긴 책임은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 모두에게 있는 것이며 그 기득권 세력에는 재벌이나 정치인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좌우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하루살이 막노동을 하고 살았던 살게 연염 없던 사람들을 빼놓고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데 대해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재계의 기반을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주도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이기주의와 안일 부패와 오만 욕심과 기회주의적 비굴함이 대한민국의 국가체제 전반에 대한 서민층의 불신과 반발을 키웠고 초기에 바로잡을 수 있었던 반체적 편견을 치명적 수준의 친북 종족 지상주의로 지상주의 광기로까지 키워버린 책임은 특히 지식인층 그중에서도 언론인 그리고 역사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있다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혁명은 대한민국 권국이었습니다 왕실과 양반들의 하인이었다가 일본 황제의 2등 신민으로 전락했던 백성이 독립국가의 국민이요 민주국가의 남녀 구분 없이 평등한 주권자로 거듭나며 인간의 기본 자유와 인권을 헌법으로 보장받게 된 계기가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이념과 이상 그리고 주권자가 새로 설정된 혁명이었지 그 이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의 토대 위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 강국의 국민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고 공산주의 체제의 포로가 된 북한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득권 세력은 그것을 잊고 등한시하며 살았습니다 해방과 권국 당시 스탈린 지배 시대의 반공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지 선택이 아니었고 반공은 진보의 반대말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온 세계가 아는 상식인데 구공산권의 세뇌공작과 군사정권의 몽매한 방식의 반공교육에 희생이 되었던 우리 좌파학계 문학계 언론계 그리고 정치세력만은 그것을 아직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것도 국민인데 이제 대한민국이 크게 피 흘리지 않고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태극기를 들었건 촛불을 들었건 북한 같은 전체주의 압제하에서 살고 싶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함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하나로 뭉쳐 대한민국 적화통일의 목표를 70년 이상 변함없이 추구해온 북한과 문재인 정권의 위장된 평화공세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극기 세력은 70년간 싸워온 법치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의 공든탑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서 거리에 나온 것이지 박근혜라는 정치인 개인을 위해 싸웠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 절대다수도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열정으로 싸운 것이지 어떤 특정 세력의 도구가 되거나 대한민국을 북한의 김정은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촛불을 든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일찍부터 반대한 민국 세력에게 은밀하게 장악되었거나 지적 도덕적 나태와 기회주의적 부패에 길들여졌던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오도당했던 탓에 눈 먼 코끼리에게 짓밟히지 않겠다고 안간힘을 다해 달아나다가 호랑이에 굴러 뛰어드는 위험에 빠져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사회에서 무호류의 삶이란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도덕적 열정은 이성적 판단으로 잘못을 깨닫는 순간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한 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데 남다른 힘을 부여왔습니다 우리 위기의식을 깨우는 데서 지금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은 도덕적 냉소주의와 패배주의 그리고 관용으로 위장한 기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앞에 놓인 선택은 나 스스로의 자유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까지 걸 만한 투쟁을 하느냐 아니면 자기 발 아래 땅이 꺼지는 것도 모른 채 햇볕 조이는 쪽을만 옮겨다니다가 거대한 지진 속에 파묻히듯 전체주의 체제의 포로가 되고 남북한이 함께 초토화되면서 또다시 강대 이웃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데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느냐 두 길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이 우리 민족끼리의 내란이 아니라 공산당의 압제비가 된 소수의 민족 반역자들이 우리 민족 전체를 상대로 도발한 전쟁이라고 투르만 대통령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도 통상적 의미의 좌우의 대결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법앞의 평등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최고 가치로 받드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체제 수호 세력 대 인민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명분을 팔아 속임수로 자기들 소수의 독자를 정당화하려는 남북의 음흉하고 오만한 세력 사이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뿐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세계인들 전체가 지켜보며 응원할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고 험난하지만 양심과 이성 인격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우리 편에 있는 한 질 수 없고 결국은 이기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국민을 일깨우고 결집시키는 데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세미나를 조직해 주신 전희경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